안녕하세요 초지고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수능 완성 8강 1번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입니다 자 콜텟 사중주 settle on one must을 결정하다 combination 좋아 individual 각각의 독특한 choir 합창단 readily 쉽게 쉽사리 available 이용가능한 구할 수 있는 hungarian 헝가리의 court 코트 하면 우리 궁정 궁궐 이란 뜻 알고 있죠 composer 작곡자 컴포즈 하면 작곡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in residence 상주하는 거주하는 레지던스가 거주 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챔버 뮤직 챔버 하면 방 이란 뜻이에요 방에서 악기 연주하는 거 우리 이런걸 신뢰학 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키보드 건반 그 다음 더블 더블이 악기의 어느 부분을 담당한 악기 외에 다른 악기로 함께 연주하다 그러니까 그 악기를 받쳐 주면서 이렇게 같이 연주하는 거 우리 이걸 더블링 한다 그러죠 baseline 그 음의 낮은 부분 저음부 inspired 탁월한 이게 영감을 주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탁월한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조셉 하이든 우리 하이든 알고 있죠 이 사람에 관련된 글을 한번 볼 건데요 invent 발명하다 string quartet 이거는 현악 4중주를 말한다고 해요 음 자 이거를 발명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어라는 걸 알 수 있구요 자 y 가 저를 이끌고 있죠 자 왜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가 settle on 하면은 어디 어디에 정착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combination 조합이죠 자 2개의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첼로 총 4개의 조합이죠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기로 어 이렇게 정착하기로 했는지 그 이유가요 자 ease are not certain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외 4개의 조합으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자 그러나 자 it may be that 아마도 dead 이하일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들의 각각의 pitch register 하면 음역이란 뜻이에요 밑에 써져 있죠 자 closely 가깝게 reflect 반영하다 voice 목소리죠 이 합창단의 그 목소리를 가깝게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각각이 합창단도 뭐 소프라노 알토 뭐 이렇게 낮은 거 베이스 뭐 이런 게 있죠 그 각각의 목소리에 가깝게 배치되는 그런 악기 조합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좀 음악 용어가 나와서 좀 어렵습니다 자 이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답은 너무 쉽죠 자 답은 is죠 자 왜요 자 지금 주어가요 why 절입니다 절 우리가 이걸 절이라고 close 영어로는 close라고 하는데 절이 이 주어일 때는요 너무 이 주어가 무겁죠 이럴 때는 우리가 단수 취급한다고 했어요 자 동명사 주어 혹은 투부정사 주어 혹은 절 주어 이런 것들은 다 단수 취급한다 셀 수 없잖아요 절이 뭐 몇 갠지 그러니까 is가 온다 자 지루할까봐 사진도 좀 갖고 와봤어요 자 이게 하이든 씨입니다 머리 이쁘게 파마 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현악 4중주에요 여기 보면은 두 개 그 바이올린과 이거 비올라죠 좀 바이올린보단 큰 거 그 다음에 이게 첼로 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죠 자 그 다음 왜 현악 4중주를 발명했는지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자 인스트루먼 악기구요 그 다음에 음악가죠 어 그 악기를 연주할 음악가 이렇게 꾸며 주고요 자 그것이요 자 또한 또한 자 해핀 레들리 쉽게 이용 가능했을 겁니다 자 어디에서요 헝가리 궁정입니다 어 요 가문에 음 쉽게 이용 가능했구나 자 그 궁정은요 자 여기서 왜 어른이 궁정을 받고 있죠 자 하이든이요 자 뭐였습니까 컴포서 작곡가인데요 인 레지던스 상주하는 작곡가였어 아 이 하이든이 여기 이 가문 궁정이 있으면서 상주하는 작곡가였구나 그러면서 이 4개 악기 그 다음에 그걸 연주할 음악가들이 쉽게 이용 가능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악기와 그 음악가들 이런 것 이런 거 뭔가 봤더니 아 이게 제일 좋겠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이유가 나온 거죠 첫 번째 뭐였어요 어 그 합창단의 목소리와 상응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악기 혹은 음악가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 왜 어 관계부사 왜 어리 나오는 것도 한번 봅니다 자 표준적인 챔벌 뮤직 신뢰학입니다 어 실내에서 연주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구성 아 표준적인 신뢰학 구성 Before Haydn, Haydn 이전 자 그건 뭐였다고 합니까 트리오소나타라고 해요 자 Haydn이 현악사중주를 만들었죠 근데 그 Haydn 이전에 이 전형적인 신뢰학 구성은 원래는 이 트리오소나타라고 해요 이게 현악사중주로 바뀐 거죠 자 그 보면은 키보드 인스트루먼트 건반 악기가요 자 트리오소나타를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자 was joined 결합이 됩니다 자 뭐와요 두 개의 높은 멜로디 악기와요 그게 뭡니까 바이올린 혹은 플루트죠 아 일단 키보드가 있고요 바이올린 혹은 플루트가 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와 함께요 자 continue 이거는 통주저음 악기라고 해요 아 대표적인 게 이 첼로 같은 거 아 이렇게 울림소리를 주는 그런 걸 말하나 봐요 첼로 같은 거 자 얘가요 자 그 다음 더블링 더블은 뭐라고요 이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되는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는 악기를 말하죠 자 베이스라인 하면 저음 뭐예요 낮은 음 그 키보드 아 그러니까 통저주음 이 악기는요 그 키보드의 낮은 음을 같이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나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위드 그 다음에 이 목적어 그 다음 목적고 위드 구문이 쓰이는 게 보입니다 목적어 뭐뭐 하면서 통저주음이 더블링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 지금 IN증이 쓰이고 있죠 자 그럼 답이 뭘 것 같아요 얘들아 자 위치 관계대명사고요 인위치 이건 관계 부사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외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뒤에 한번 보세요 건반 악기가 결합된다 두 개의 멜로디 이렇게 완전한 주어 동사로 구성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인위치가 와야겠죠 이 트리오 소나타 안에서는요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완벽한 문장이 오고 있어요 자 관계 대명사 위치가 오려면요 명사 자리 하나가 비워야 돼요 자 주어 완벽하죠 목적어 지금 수동태니까 목적어도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니까 위치는 안 됩니다 자 이게 트리오 소나타 그림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키보드도 보이고 이거 지금 바이올린 뭐 이런 것도 보이는 거죠 자 하이든의 인스파이어드 탁월한 사용입니다 이 네 가지 악기에 어 뭐야 자 스트링 패밀리하면 현악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야 탁월한 사용은요 이펙티블리 효과적으로 모더나이즈 동사입니다 자 현대화하다 자 뭡니까 오래된 그 전통 이거를 오히려 현대화 했어요 그렇구나 옛날 음악을 이 현악 4중주로 더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나 봅니다 자 한번 꾸며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보면요 헨리 퍼셀이 발전시킨 거예요 자 한 세기 이전에 한 세기 이전에 발전시킨 걸 이걸 하이든이 더 발전시킨 거죠 자 이 사람이요 모와 함께 그의 자 스트링 판타지아 하면은 이거는 뭐 현을 위한 환상공이라고 번역을 해볼까요 노래 제목이에요 자 뭘 위한 여섯 개의 그 목소리까지를 위한 그러니까 육성부를 위한 그의 현을 위한 환상공 뭐 이렇게 아 이게 그 1세기 전에 그 이 사람이 발전시켰던 어떤 음악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요 콤마가 찍히고요 퍼포밍 퍼폼드 온 비올 비올에 의해서 연주가 된 거겠죠 그죠 지금 노래 제목이 나왔고 요거를 꾸며 주는 거잖아요 그쵸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구별하는 건데요 어 지금 퍼포밍 퍼포드가 와야 될 거 같아요 얘는 연주가 되어지는 거니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세기 전에 요거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 비올을 통해서 연주가 됐던 건가 봐요 근데 1세기 후에 하이든이 4개의 현악기로 아주 멋지게 이거를 재해석 했나 보죠 모더나이즈 현대화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뭡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현악 4중주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 이유가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합창단 목소리에 가장 잘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연주자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하이든 이전에 뭐였다고요 어 트리오소나타였다고 했죠 자 근데 하이든의 업적은 뭡니까? 이 4개의 현악기를 탁월하게 사용해서 오랜 전통을 현대화했다 음 그래서 현악 4중주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잘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